뻘배를 탄 어민들이 갯벌에 난 조그만 구멍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힘겹게 잡아 올린 것은 어른 손가락보다 굵고 긴 가리마 쪽에. 어느새 바구니 한가득 수북이 쌓였습니다. 입자가 고와 천혜의 갯벌로 불리는 순천만 용두해역에서는 전국 가리마 쪽의 생산량의 90%가 채취되고 있습니다. 타오린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가리마 쪽에는 피로회복과 고혈압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2013년 67톤이었던 수출량은 지난해 전체 생산량의 절반인 100톤까지 늘어났습니다. 수출로 20억 원의 고소득을 올리면서 순천시는 가리마 쪽에를 지역 대표 수산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가리마 수출을 위해서 좋은 저장고 시설을 지원했고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서 특허출원과 지리적 표시제 등록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리마 쪽의 채취는 순천만에서 오는 7월까지 계속됩니다. KBC 이상원입니다.